조사하니 테이크 다운 어 여기서 뭐 어디서 나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헤드릭스 여기 그 사이버 코어스 여기서 스킬 업스테이트 하고 있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그냥 단순히 보는게 아니구나 어 자기도 바꿀 수 있네 뭘 할 수 있는거지 핵 인투 이 에노마이스 컴뱃 그거 스킬 너무 많이 찍으면 장비 같은거 언락 못한다 그거 위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숫자 있지 아 저만큼 깔 수 있다고? 어 다섯개 그만큼 장비를 까든 스킬을 하든 이거는 이건 우리의 safe house 기억나게 그럼 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스킬들도 다시 사야되는건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냥 맘만 보여준거야 맘만 장사 잘하네 어 장사 기가 막히게 했네 아 장사 기가 막히게 했네 아 장사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들 아 진짜네 이거 찍어보면 나올걸 아까전에 아까전에 우리가 썼던 스킬들 어 조금 있어 어 네리 찍는거 나 그거 하고싶은데 어 네리 찍는거 나 그거 하고싶은데 어 네리 찍는거 나 그거 하고싶은데 일단은 놔두고 총총을 네리 찍는거 마샬에서 오른쪽에서 재밌을거 아냐 까만있어봐 아닌가 마샬에서 자 언락돼서 모르지 아 테이크다운 아 이거 아닐텐데 오른쪽 맨 밑에 있다고 응 형 그게 보여 지금 난 찍었거든 어떻게 찍어 난 스킬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몇 갠데 총 몰라 한 개당 한 개씩 들어가 아아 그런거야 어 이건 뭐지 어 테이크다운 아 이게 그 주먹인가보네 이게 테이크다운이 핵주먹? 어 뛰어가면서 때리는건가보다 그러네 근처있는 그 저거네 적을 근처공격으로 죽인다는데 맞네 힐리어택 오너어 에너미 아 나도 나도 그거 하나 올렸어 그리고 무기 하나 열자 나 막 스키 다 찍어가지고 무기를 못 열어 이거 지금 뭐야 무기 개조하는 것도 있네 응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건 아닌가보네 이건 아닌가보네 아 여기야 자 인간적으로 따다기는 진짜 아니야 어설트라이플 어설트라이플에 KN44괜찮아 저거 AK임 AK 커스텀 몇 채? 어 커스텀 몇 채 아니라 커스텀을 누르고 아 그냥 커스텀을 누르고 무기를 눌러봐 그러면 저거 서트라이플에 있거든 두번째 그러네 아 뭐 들었어? 나는 그냥 기본총조고에서 지금 언락을 못해가지고 음 거지네 이거 딱 보니까 생긴게 완전 AK인데 진짜 응 AK야 AK 아 약간 총들도 좀 원래 총들에서 약간 좀 기계식으로 많이 바꿨네 샷건 우와 스나다 스나 손맛 좀 있으려나 오프라이 에이씨 나 AK나 열었다 AK 갑니다 아 이런거 다 달고 달 수 있는 것들 우와 개멋있죠 어어허허허허허 제가 볼때는 음 음 이거 한번 달아볼까요 아 다 달 수 있네 다 달 수 있어 달고 아 뭐야 이거 잠겼네 그립감 아냐아냐아냐 어 왜 하나씩 없어져 어 왜 하나씩 다 없어져 됐다 오케이 좋았어 됐어 나 완벽해 잠깐만 나도 완벽해 스나는 이제 스나는 둘일이 없습니다 가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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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넥스트 미션 이거네 가자 뭐야 너만 가는 거야? 나는 안가? 나도 가네 로컬 CIA 블랙 스테이션스 곤 다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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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야? 아 E&B 이런건가? 뭐야 벽 찾았다 벽 좋은 빛 게임이야 이거 오 아 핵 같은 거 터지긴 했네 보니까 뭐니깐 CIA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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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0만명이란 거야? 저거 저거 설마? 30만명 주었다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CIA가 주는 미션이야 뭐야 갑시다 고고싱 미션 로켓 테러랑 싸우는게 거의 아마 이제 주일겁니다 0일째네 0일째네 CIA가 비밀리에 생체 실험을 한건데 잘못돼서 저 지역에 저 지역을 격리시켜버린거래 그래서 그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인모탈이라고 알고 있대 어 그러면 CIA가 잘못한거네 어 우리가 인모탈을 도와주는건가? 그런가 본데? CIA가 사과맞추고 망간건가? 아니까 저 지역을 격리를 해버릴대 생체실험을 하고 잘못돼서 그니까 생체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했다라는거 아니겠어 아 이거 진짜 좀비게임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번이 좀비편인가 봐 그러면은 우리가 인모탈이라는 애들을 죽이려는거 죽여야되겠네 좀비가 되는게 아니라 그것들은 기계인간 우리가 CIA에 이래 기계인간 되는거 아니야 기계인간 생체실험을 그래 좀비를 한게 아니라 기계인간으로 한거 아니야 기계인간 모르겠다 비밀리에 생체실험했다라는게 자세히 어떤 실험인지는 모르겠는데 오 저거 칼이야? 우와 건담에서나 볼 수 있는 케인 54이모터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가자 나는 블랙옵스라 그러길래 CIA 말고 다른 소속인줄 알았어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부대 있잖아 정보에 지휘를 안받는 그런 부대쯤 있잖아 특수부대 원래 그러잖아 그치 오 뭐야 어 스테이로우 어 지금 저 이마에 무슨 피줄 같은거 있지 않았어? 이거 진짜 좀비 몬드 아니야? 아니 왜이래 사람들한테 쟤네들이 나쁜 놈이네 이모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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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인관들이 이모탑이들이야? 그러면은? 어 저거 뭐야? 목줄 채우는데? 그니까 쟤 목에다 뭐 채우는거냐 물어보네 도망 못가기 하는거네 저게 형 나대지말래 아냐 저거 나 내 밑에 말하는게 나라고 핸드릭이 나대잖아 핸드릭이 그 여자애는 나야 참고로 오우 야 뭐야 우와 우와 폭탄이네 저런씨 어 빡쳤다 빡쳤어 결국 핸드릭 핸드릭 빡쳤다 핸드릭 아 서로 화면이 다르게 나오는구나 우리가 어 우와 뭐야 2총 어 나 2총 안 뭐야 나 2총 안했는데? 뭐야 제대로 안할래? 준비 안할래? 아니야 형 바뀌지 않았어 총? 아니 나 난 총 기관총 쓰고 있는 아 아까 줬잖아 던졌 그거 기차안에서 던진거 이거 아냐 아 그런가 왜 난 일단 AK는 아니야 내가 샀던 총은 아니야 어 아 내가 샀던 총 여깄네 부가 부가적인거네 Y키 누르면은 총 바뀌거든 나 누웠어 여보세요 나 폭탄 맞았어 나 기차위에 했어 차위에 가만있어 됐어 뭐야 아까 왜 그 총 다시 안가져져 어 Y키 눌렀다가 그 총 떨어졌네 어 그 총 개 왔더 왜? 총이 떨어졌어 아 개좋았었는데 그냥 그걸로 쏠걸 아 후후 오오오 ック 오오오 보스야야야야 보스야야야 오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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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리기 힘들어 형 미안해 날 용서해 오오오 형은 무적이니까 어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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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수밖에 없지 내가 형을 형 머리 위에다가 술탄 깠으니까 어우 저 위로 저 위에 까맣어 까맣어 오우 폭탄 터진다 어디있어? 아 오케오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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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가 앉는 킥 꾹 누르면 슬라이딩? 슬라이딩 뭐야 아 잠깐만 폭풍 맞는데? 일로 갈 수 있는거 맞아? 어 이거 투데이도 느낌인데? 이거 뭔가? 어? 어? 뭐야? 어? 엑스 X X X X 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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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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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씨 와 저거 무슨 칼박는걸로 버티는거네 아까 그 준칼 어? 준칼준칼 어... 팔소리자들이 개 큰 애인데 옆에 꽂히는 거 같네 한번 칼을 안 convance 계속 It. 잠만, 잠깐. 아, 나 그냥 가야... 아, 나 그냥 가야... 아이씨... 아, 야매짓 하다가... 칼이 안옵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칼을 계속 잡고 있는게 아니라? 응, 그니까. 바로 떼더라고 여보세요. 어어, 어어... 개웃겨... 됐다... 어... 어어... 거길 왜 가, 거길 왜 가... 죽었어? 아, 됐다, 됐다. 나 갔어 완전... 뭐야, 반전모드야? 아, 저기, 저기, 아예 맨 밖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어... 아이, 미치... 저기로 털어주면 어떡해... 아, 리스폰, 리스폰 된다, 리스폰 된다... 아, 그래?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와, 오버드라이버 뭐야 이거... 빨리 달리는건가? 어, 야, 물온다, 물온다, 물온다! 형, 스카이, 스케이스 오버드라이버 이건가... 그, 뭐... 쓰면은 좀 빨라지는거 같아... 간다! 그치, 그치... 어... 화면, 화면이 바뀐다, 초록색으로... 오, 잠깐만! 오... 캐리비안... 아, 여러분, 내가 미안해, 내가... 수루탄 버튼을 실수로 눌렀어, 내가... 캐리비안 베이 같다, 이거야... 야, 저거 엄청 많은데? 오... 어, 뭐야, 어, 로켓 런처... 우와, 우와, 우와! 뭐야, 로켓 런처 있어? 어, 뭐 이상했어, 나... 가닥에서 주웠어? 아니, 나 못한데? 락, 락하고? 간다! 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걸, 이거? 로켓 런처가 있다고? 스킬 중에? 나, 나는 4번 누르라고 하던데... 넌 몇번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딴 게 없어... 오, 나... 쓰리려간다! 아 여기 너덜야 빨리 빨리 물 밖으로 나섰겠다 안되겠다 어ㄱ 다에 적이었네 어 여기 적 너무많아 어 아 아 저기 너무 많아 개VOUCKE 너 거기서 누워서 다 죽여버리겠으아씨 시 살려 형 수류탄 표시 나오는데? 잠깐만 뭐야? 수류탄 맞았어? 오 죽었어 여보세요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제대 제대 살려주세요 진짜 총이 없다? 내 총 어디 갔냐?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질것 와이킷 누르면 총 변경하면 사라지던데 아까보니깐 어 어딜 나 목적지 보인다 나 뛴다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 목적지 보이잖아 아이콘을 보셔야지 아이콘을 보셔야지 와아 여기 좋다 와 나 총알 했었구나 어 여기 참 좋다 달려보실까 슈퍼어어어 어때 어때 개같은 자식들아 이게 바로 타격감이라는거다 이씨 덤벼이씨 그거둘 여기까진가봐 이제 형이 형이 할차례야 파워어택 살려 살려 할거 다했어 아야 내가볼땐 이거 손맛있는 게임이야 기계손으로 모든거 다하는 게임 간다어어어어어어 어 어허허허허허 어 잠깐만 내가 갈께 내가 갈께 내가 위에 정리해 줄게 어 정리했어 위에 이거 뭐 저기야 이거? 어이 뭐 아이코니한테 또 뭐야 죽은거야 이 상태로? 어이 죽은거야 걔네들 어이 개보상이야 어우 어 나 안살려 어이 미안해 어어 제가 인간탐구하다가 어 내가 탐구과목 매우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러나 나는 뭔가 탐구생활이나봐 나만 돌려가는거야? 나만 돌려가는거야? 아냐 이거 일단은 지금은 돌격 아니야 형이 없잖아 내가 왔어 아 해킹하라네 자 내가 업무하면 되나? 나 못 올라가는데 뒤에만 올라가네? 여길 어떻게 올라가? F 열면 우리 열고 들어가면 돼 자 제가 아마 열어주지 않을까? 아 이게 저절로 저절로 열리네 어 그거다 오오오오오 오 뭐야 우와 야 위에서 찍었어 우와 한마리 처리하자고 나 왼쪽 위에 내가 처리할게 오케이 그러지 오케이 나이 굿 나이스 뭐야 이제는 바다랑 싸우는건가? 뭐야 오픈카야? 어 수박이 따지는데 오픈 10 됐는데? 우와 이거 뭐 다리야? 우와 야 이거 옮겨탔어 지금 야 칼로 야 칼로 다른 배를 옮겨탔어 지금 야 그 작은 칼로한테 옮겨탔거요? 미치 미치 언제부터 포르블드티가 이런 무리수를 어 이렇게 했는데 안 떨어진다고? 말이 안되는거지 우와 나 왜 다시 사람팔이야 또 이제 그래? 어 나 구름에서 보니까 사람팔이던데 그럴 리가 있나 뭐지? A랑 어 아 되게 쉽네 조자 간단한데? 위로 누르면 내려가는거고 A는 위로 올라가는거고 지금 안건데 이러면서 총 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나온다는건데? 그치 위에 우와 뭐있다 와아 필요없어 안 바꿔 아 이거 무기 바꾸는거? 응 왠지 정나올거 같애 아 손으로 잡은거래 그 손으로 위에 뭐있다 위에 뭐있다 위에 뭐있다 아까 배 잡을때 있잖아 손으로 그 배랑 그 칼이랑 기계로 붙여버린거래 아아 염력같은거 써가지고 어 오 내 내 술탄 잘 들어갔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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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